8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공인하는 국가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부터 통계표본을 바꾸자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대에서 11억원대로 껑충 뛰어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 1만 7천여개였던 아파트 표본을 지난달 3만 5천개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재설계하니 이제야 민간기관 시세와 비슷해진 겁니다. 그간 한국부동산원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온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결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들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30만원 지난 6월 9억 2천여만원보다 한 달 새 2억 가까이 오른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표본을 큰 폭으로 늘린 후 벌어진 현상입니다. 서울 빌라의 경우 평균 매매가 시세는 한 달 만에 28.1%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생각이 반영돼서 그렇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마 이 시장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섞인 정책이 나온 참사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주체로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계각층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논의의 기준이 되는 그래프는 매매가격 지수였습니다. 매매가 기준 산출한 가격 지수를 말하는 매매가격 지수는 2017년이 기준점으로 100입니다. 매매가격이 상승해 100을 넘어가면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건데 2021년 현재 그래프는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0을 기준으로 매매가격 지수는 2021년 3월 전국 119.7, 서울은 143.1, 강남은 144.7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12사 가계부채 대책 때 껑충, 2019년 8.12 분양가 상한제 때 또 한 번 껑충,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미시적이라고 꼬집으며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왜 중앙정부의 역할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OECD 평균보다도 훨씬 적게 오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기꾼 문제다, 다주택자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게 잘못이었죠. 강남 집값이 과연 중앙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강남 집값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서민은 보호되고 있든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설례없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이번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 억제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 위축과 주택공급 위축을 낳고 이는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평가합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지금까지 했는데 서민이 좋아졌느냐? 지금 정부에서 한 것들은 대부분이 건설과 부동산업에 충격을 주고 그리고 국민 경제가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서민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윤창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마치 수요와도 싸우고 공급과도 싸우는 전쟁을 하는 것 같다며 수요자가 집을 사고자 하는 것과 공급자가 금전적 이익을 바라는 건 본능적 욕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에서 패배한 듯한 모습인데 처음부터 수요와 공급 모두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수요도 누르고 공급도 누르고 이러는데 눌러지질 않는 거죠. 결국 그 부분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라고 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 평균 이하지만 거래과세와 재산과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결과적으로 부동산 세수는 OECD 2위라고 지적합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과세 등은 낮추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충분한 공급이 없이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합니다. 작년에 만개 공급했으니까 그리고 올해도 만개 공급하니까 공급이 충분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름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빨라지고 많아지는 그런 시스템만 보건되면 됩니다. 앞서 어제 민주노총 또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는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고미경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근본적 대책은 소홀히 하고 핀셋 증세와 사유 약방문식 대처로 사상 최악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정책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해 부동산은 사이클이 긴 시장이라며 정부가 노력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지만 5에서 6년 뒤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경과학자 탈리 샤롯은 낙관주의에 대해 적포도주와 같다. 하루 한 잔은 좋지만 하루 한 병은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 투기권 억제 등 낙관과 오진이 계속되면 그 피해와 부작용은 국민이 겪어야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최근 언론중재법과 함께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죠. 바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상임위에서 이 사학법 개정안을 결국 강행 처리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박아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 사학법 뭐가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시도교육감에게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사립학교는 직접 공개 전형을 운영하거나 그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위탁 전형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교육감 승인을 따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해야 합니다. 이 사학 비리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육청에 개입을 한다는 건데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이유로 사학법 개정안의 숨겨진 의도는 사학의 공영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어제 직접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비리, 범죄가 있으면 범죄는 범죄대로 그것도 처벌하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대기업 비리가 있다. 거기에 잘 비리니 뭐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대기업 사장을 그러면 무슨 저 뭐야 그 정부에서 그걸 임명하나요? 다 뺏어가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학 비리만 가지고 이래저래 지금 임명 자체를 못하게 자기들이 다 회수해가는 거는 너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아울러 이는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헌재는 2001년에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사학법 개정원이 통과될 경우 좀 예상되는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먼저 사학의 형회화가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한 해인데요. 그 사학 통제가 한층 강화돼서 사학의 자율성이 위협받게 되면 그 사학이 무너지는 것은 시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김진태 전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사학을 하려고 할 사람도 없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도 야 이거는 뭐 의무만 남고 거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열정적으로 거기다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좋은 교원을 모셔올 수도 없고 어떤 그런 학교를 세운 이념 이런 거를 구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갈 거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원 채용이 정권의 이념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사립학교 단체들에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헌법소원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들이 단체로 교육청 위탁 채용을 거부하는 방언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도 일부 사학의 운영 채용 비리를 빌미로 권전사학을 포함한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인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국회는 반헌법적인 입법계약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 회장은 현재 사학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면서 엊그제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민생도 좀 어지러운 이 와중에 언론재갈법이요 이 사학법까지 국회마저 바람잘날 없어서 더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차상잼 변호사의 금융과법 오늘은 투자 관련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가상자산 그리고 P2P 캐릭터 등 투자 관련한 다중 피해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다중 피해 범죄가 무엇입니까? 네 다중 피해 범죄란 일정기간 반복해서 범죄 피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경제가 좀 어려워진 탓인지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하여 가상자산 또는 P2P 캐릭터 투자 다단계 사업 참여 등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범행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가상자산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사건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할 거라고 하여 투자 설명회 등을 하여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기관과 MOU 체결도 하고 가상자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급락해서 보면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작년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P2P 방식으로 캐릭터 등 일정한 추상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를 되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누군가 꾸준히 이제 계속 자산을 매입해 줘야지만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매수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폰지 사기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두 구조 모두 일정한 플랫폼에서 추상적인 가상자산이나 캐릭터 등에 투자를 하고 거래한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여야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당기기에 좀 좋고 추상적인 대상에 투자하도록 하여야지만 원가 대비 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범죄 유형의 특성 때문인데요. 먼저 이 같은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이제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 의사가 없이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준다면서 자금을 모집하였는지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사업을 할 것처럼 자금을 조달했다고 판단하면 사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자금을 또 조달했으니까 유사수신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상자산이나 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캐릭터 등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제 사건 관여자들은 모두 다 자신의 책임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게 되는데요. 그 책임 전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들을 쭉 추적해 가다 보면 직급이 가장 높은 대표이사 대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이제 책임이 몰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 입장에서는 자금 관리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는데 자신이 범죄 행위에 수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진짜 문제인 자금모집책을 가장 높은 지위 자금모집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이 대부분도 사실은 자금모집책이 실제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투자자들은 누군가가 투자하라고 하면 잘 모르면 안 하시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은 일반적인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체 발행 등 정상적이고 제도적인 자금모집이 아니라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들이 결국은 이제 다중피해 범죄의 수계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업자들은 이제 자금모집책이 말만 믿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범죄라고 범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금을 모집해준다고 하면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금이 모집방법이나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챙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대중을 상대로 한 사업을 한다면 사업 모델이 구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금모집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좀 자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고 해도 자신이 이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주게 되면 전문가들에도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무전문가는 세무적인 이슈라든지 회계적인 이슈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고 사기나 유사수신 또는 배임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법률 전문가에게만 또 의존할 수도 없는 게 법률 전문가는 역시 회계라든지 세무 이슈에 좀 약할 수가 있고 기술적인 부분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 맞는 정확한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투자자도 사업가 분들도 일단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조심을 하는 게 좋아 보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의 수첩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선 회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제와 어제 각각 선 회장 측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선 전 회장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형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받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지난 18일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 선고와 함께 2억 3천여만 원의 추진과 압수된 그림 두 점의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선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